후야티비 친구들 그리고 우리 소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후야티비에서 진행하는 슈퍼아이돌리그 창의 공방편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면서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은 후야티비 웨이보에 많이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선정해서 방송 중에 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는요. 싸인 굿즈 그리고 제가 친필로 작성한 손편지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저의 개인 소장품까지 선물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꼭 봐주시고 티비 추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야티비 채널 고정이다.